이름을 불러드려야겠다 야호 빨리 오신 분들 이름 불러드려야겠다 나미, 김준인, 아유, 로코, 나미, 스톱, 야자, 마이아르, 스테이 모두 반갑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이 주말은 여러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토요일이에요 어떤 토요일을 계실까요? 야호! 지금 오신 분들도 다 반갑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도 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운동을 끝났습니다 밥을 먹어서 조금 쉬고 왔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있는 이곳은 날씨가 그래도 꽤 선선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딱 가을 날씨 제가 있는 곳은 날씨가 정말 좋고 오늘 밤에 오신 분들도 다 반갑습니다 오늘 밤에 오신 분들도 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뭐하는지? 오늘 밤에 오신 분들도 다 반갑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신 분들도 다 반갑습니다 오늘 밤에 오신 분들도 다 반갑습니다 오늘 밤에 오신 분들도 다 반갑습니다 바랍니다 오늘 밤에 오신 분들도 다 반갑습니다 내일 UAE oxidation especiallyrão 밤에 오신 분들도ids 그..芸能人의 팀 레인보우가 있어요? 레인보우 팀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지아야 감사합니다 오늘 영업 끝났습니다 오늘의 일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코 감사합니다 저도 고마워요 오늘의 커뮤니티 사진은 2주간 전일까요? 자 여기 매일 일어났어요 집에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네, 무슨 음악이에요? 소통하는 시간 내셔서 감사하다고요? 저의 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오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야호 오늘 너무 힘들어요 뚜러뻥이라는 말이 뭔가 귀엽게 들리나요? 그러게요 뚜러뻥 뚜러뻥이라고 하면 한국사람들은 다 아니까 뚜러뻥떼이예요 뚜러뻥떼이예요 또 한국사람들아 민낭왁왁왁왁왁왁왁왁왁왁왁 저는 오늘 어저께 유튜브 촬영 잘 끝내고 일어나서 휴식하다가 운동 갔다 와서 밥 먹고 이 시간까지 살짝 쉬다가 왔습니다 지금 카카오톡이 서버가 터졌잖아요 지금 카카오톡이 서버가 터졌잖아요 지금 카카오톡이 서버가 터졌잖아요 화제가 낫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에서는 꽤 얇게 입었네 맞아요 이에 대해서 정말 좁은 옷과 기나이네 어서오세요 뭐 마ários 수고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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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오면 지금 여기이신 분들도 다들 반갑습니다 아.. 사도도모짱 감사합니다 내년 달력 만들고 있을까? 내년에 키워라니도 즐거워봅시다 이 소리가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같은 정사는 할머니께는 그날부터 한 번이라도 만났나요? 아니요 아니요? 한번도 못 만났어요 잘 보였나? 언제쯤 본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 지대하고 있어 체중님 음 多分来週見えるんじゃないかなと 今日も 섹시な声ですか? みんな どうですかね 俺の声って 섹시ですか? と思ったら ハート 이文字を 오후해 이文字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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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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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でも、ハイムニー・ハラバチたちは無視ができなくて、SOSができ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みんなのトゥネーションの高エッセンスがいいよね。 優しいと思うけど、俺は悪い男だ。 笑 こんばんは、SACHAN えー なんでなんで、なんで、えーの反応ですか? チャイコちゃん、私の家のマンガードに来てくれますか? 白の基本で緑が入っている 例えば、NBAのボスタン ボスタンのチームの 真似をしたユニフォームです あ、マルちゃん 保育園で あー、先生してるよ おー 子供たちが、あ、子供たちが可愛すぎて、なるほどねー マルちゃん、いい仕事してるねー 俺も、あのー、子供たち大好きじゃー まあ、でも、マイガールが子供たちだと思ってるからねー みんな大好きだもん チャコちゃん チャコちゃん 사토토모짱! 감사합니다. 사토토모짱가 조회수를 아게때드렸네요. 고맙습니다. 다이수기때라. 우리집 화장실 방금저도 와줄래요? 내가 높은 사람이라서 변기통? 문제가 있을때는 가격이 너무 높아서 다행히 못할 것 같아요. 왜 오늘 라디오 하려고 했냐구요? 글쎄요 그냥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싶어서 민나도 얘기하고 싶어서 고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 날... 조금이라면 내가 더 열심히 뉴스가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라디오 라이브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한국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한국의 생활은 바뀐 테니까 그치로 태어날 수 있을까? 한국의 생활이 바뀐 테니까 아마 아마 원래 여러분들 혹시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 못했는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멜로디를 열심히 익히고 있어요 이 노래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 아영님 고맙습니다 아영짱 아리가또네 아직 멜로디가 살짝 근데 몇 번 더 들으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축가로도 많이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노래 진짜 좋더라고요 나중에 더 연습해서 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더 잘 들려드릴게요 레이나짱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더 연습해서 듣고 싶어요 러브 포엠은 더 높아요 유키짱 시라유키짱 아리가또네 유키짱 시라유키짱 아리가또네 유키짱 아리가또네 고맙습니다 난 너무 좋아 유키짱 아리가또네 사짱 아리가또랄 빅토리 고맙습니다 나중에 좀 더 연습해서 지금 더 연습해서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곡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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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날도 내 힐링이죠.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합니다. 히로미 너무 감사합니다. 기왕기요. 기왕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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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은 모르겠는데 들으니까 알겠죠 저녁 저는 오삼 불고기에다가 밥 먹었습니다 운동 끝나고 마이네임의 기억은 이번에는 이번에는 라이브 할 때 듣고 싶어요 같이 준비하고 잘 듣고 싶어요 우선 불고기 너무 맛있는데요 こちらこそ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잘 듣고 싶어요 잘 듣고 싶어요 그래야 기도하니까요 잘 듣고 싶어요 잘 듣고 싶어요 잘 듣고 싶어요 잘 듣고 싶어요 자 気持ちはひとつ I love you always Every, every way Every, every way I'm very excited A cute Why are you so cute? Oh cut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Happy 투네이션의 소리가 작지 않나요? 조금 더 올려봅시다. 이거 정도였으면 좋겠네. 조금 더 올려봅시다. 너무 올려봅시다. 조금 더 올려봅시다. 조금 더 올려봅시다. 죄송합니다. 지아야. 정말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지아야. 또한 이 녀석이 끝없이 끝난 거라. 지금 시작부터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gray, 이번엔 항상anut가 정해줬어. 오늘은 같이 가야imy잖아요. いやだもん 苦しいですか?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この声は日本語を読めないかもしれないから 俺が助けてあげたから 日本語を後にも読んで頂きました ことしまでは今度はYouTubeライブをするように頑張るからね 美しいかな 約束一つだけのLOVE LETTER みんなならわかると信じているよ 想い出のあの場所で会えたら たきしめるから笑顔でいて 美味しい食べ物を食べて ふんちゃんに行きました 今日は歌のサービス たくさんでうれしい 美子ちゃん 何であれ 昨日ヤミーヤミーだったよ 何であれ 丘いよくしおっぱいのれる 最強なんだから アジャンス 声おかしいの。みんなのモノマネしたからさ。 ロボットがお腹すいた。どうしよう?俺どうしたらいいの? ただ、お腹すいた。ごめんね。俺がしてあげるのがそんななくて。 ただ、お腹すいた。ごめんね。俺がしてあげるのがそんななくて。かわいいよね。 ゴルフ。ダム、バナナ食べたよ。 そうなの?バナナだけ食べたの? バナナがいむりだ。今日はマイガルに会いに来ました。 ごめんね。ごめんね。ごめんね。ごめんね。 今日は… 아 저 아직 골프 시작 안 했어요 골프 원래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레슨 하자고 연락을 했는데 어 아마 다음 주부터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한 사람 일하는 한국의 한 사람은 일본 사람을 무섭게 하는 사람 요즘 그 사람은 좀 원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은 꽤 훌륭한 사람 普通に何かそういう何か面白いことがありますよ。 その人が毎日 アニュアシミが誰かに無理だって言ってる人が言って 韓国で人気ですよ。 韓国で人数もやってみたら今 アグイス無理だ。 説明全部来て下さい。 応援してますよ。 応援してますよ。 絶対だよ。 タナカです。 タナカさん。 暴夜もがうるぎょうる これが何だと思いますか? これは何だと思いますか? これは何だと思いますか? 暴夜もがうるぎょうる ビッグバンの ポンバルがうるぎょうる 面白いね。 今日のライブ終わったらYouTubeでダナカって 韓国で探してみるといろんなことがでちゃうから 한 번 볼게요 재밌게 봐 근데 일본의 분위기에는 재밌게 봐서 한국인들은 재밌게 봐서 갑자기 재채가 나왔네요 이거 왜 원래 소독 알코올 이게 왜 안나오지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문제없습니다 없습니다 국대트로폰 묵기묵 수리공 인수씨 오늘은 DV가 있었습니까 크크크크크크크크 국대트로폰 묵기묵 수리공 인수씨 今日は仕事なかったんですよ やばいよ 大失敗の一日だったんですよ どうしよう俺 給料全然ないから 수고하셨습니다 국제공인수씨 과연 아마 가풍일 것 같은데 물건물이라면 안에서 소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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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물 안에서 괜찮을까요 여러분 재채기는 일반적으로 그런 척척기였다고 생각해요. 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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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고. 오늘의 주사에 왔습니다. 남성에 왔으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감기 걸렸구나. 아이고 저는 독감 주사를 맞아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나미스아ちゃん 아니, 저는 가슴이 없어요 아, 단아카산 좀 봤어요 뭐였어요? 기분이 나쁘지 않았나요? 믿어요? 닮았어요, 단아카산의 목소리랑 Not to feel 단아카산, 가u이하네요 gua analyze 가 Anyone To Be 라위묘 head 이 zej トキキャンの話もアイディアを会社に言ってみますね アイディアはずっと出してるから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トキキャンの話もアイディアの動画を撮影してみます 今月27日はアイディアのデビューの11年です 27日、26日のライブを撮影してみます アイディアの動画を撮影してみます 今月27日がマイネーム韓国デビューの11年じゃないですか なのでその週に26日、ひみちゃんまでは決まってないんだけど ライブをしようと思ってますよね 今回もガラオケでやってみようかなと思ってますよ いろんな曲を歌ってみんなにヒリングをあげて 一緒に過ごしたらどうかなと それこそ、今度が11月頭ぐらいに韓国に戻ってくるって連絡をしたから まあ今度と会ったら多分11月じゃないかなと こんにち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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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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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유씨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이 이제 10월 15일이죠? 10월 15일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로코짱 감사합니다 BAP 원샷 플리즈 원샷 enough? 마요네가 배운 거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넘버 1만 한 번 뽑으세요 민나가 마이네임으로 교코 누나까대 이치 방스키가 히터시밖에 해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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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울 수 없는 멜로디 맞나요? 이치 방스키 이치 방스키 이치 방스키 이치 방스키 言葉にしなくても 言葉にしなくても だから無理って言ったら聴けないじゃん こういうふうに早くなんか書いてくれたら 歌ってあげるじゃん ギルテイはインスの曲です 俺が聴きたかった 聴きたかったのはマイネームの曲なかったんです ラブテイカー 当てますか? 一番好きなのは オーライブ・オー・ファンラン オーライブ・ファンラ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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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ちょうどそのPVを昨日見たんですよ 少し追っ払って メンバーがいたくて メンバーがいたくて 眠らんのもardeänだバマイネーム 眠らんも沈んなバ Brandon あにんくるのがバ おーライブ・ファンラン 沈めだら ins 今の美容量 君は美容量 いつもそばにいたい 僕が歌おう 明治? 明治ってどうやって歌うの? ええ? 明治? 네?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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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라! We made it... 너가... Made it じゃないの? 에? 시라유키? 딸링 딸링 수고시때문에 오우! 오우! 오우마이네 난... 난 도무 대기를 하네 그래 바로 너야 하루에 열두 번 마이껏 Baby I'm sorry 그럭저럭 참을만해 나에도 슈가? 1,2,3 Let's taste like sugar 1,2,3 Let's taste like sugar 오우마이네 딸링 드래olie 디노 sacred 케이의 김아 드래뚜맨 에데이 데이 오프 노래 되게 좋았는데 데이 오프の曲すごい良かったんだけど 멜로디는 뭐였지? 데이 오프 잠깐만ですね 데이 오프の曲聴きたいわね 좀 체크.. 1人で 체크해 볼게요 데이 오프って なんかすごい 좋은曲って思ってるんだけどね 데이 오프 마이 린이 아 아 예 오케 오예 오예 이 곡은요 렛 미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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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ale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오묘세이 크아.. 났다시네 이 곡.. 뭐.. 알이 수 있기 때문에 야 봐요 아영짱가.. 즉.. 배고파 돼서 배고파 돼서 이따가.. 아영가.. 아영짱의 세이데 우리는 배고파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 아직 일본 콘서트 보면서 응.. 응.. 아영짱 야야야야야 같이 배고파서 좋았다고 말했다고 말했었죠 네 맞아요 M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야 많아가네 이야... 가나시네 뭔가 싱싱해. 이번 라이브에 왔으신 분들께 손을 올려주세요. 그 느낌이었어요? 이 소리가 잘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야호! J O O O O A O O O O O A She was A K E K R A She was A K K R U The The Life that I see We are tonight 今夜まだダメですね。寂しいよね。 何かそういう反応は大事なんですけど やっぱり俺6月行った時のそういうコンサートをモニター用な動画をもらってみたんだけど やっぱ反応がないからさ 2年だよ やっぱみんなと一緒に遊んだり、おどったり、きあおしだり、うたったり コジ 누나が韓国にも自動車があるよ? 友達が呼ばれるよ という曲がありますよ 踊るのはできるの? 踊れるの?みんな みんなの体大丈夫なの? 俺の体だけの問題じゃないですよ ちなみにみんなの体動けますか? 全然昔みたいにはできないと思いますけど 毎日みんなインズ踊れる?とか まだまだできる?っていうのに 逆にみんな大丈夫ですかね? 逆にみんな大丈夫ですかね? みんな無理って言ってるじゃん やばいよ、昔マイネームコンサート 一緒に遊んだらさ ダイエットシーズンにできたじゃん やばいからさ どうぞ どうぞ リジオシオくんよ おめでとう ㅋㅋ やってみたいけど、たぶん体力が2,3曲でみんな そのまま座っちゃって 手だけ イェヒ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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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酷いね думっちゃうよ もう若くないよ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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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メンバーもみんなも スタンディングダメかも 今のようなことが 厳しいなって 今のようなことが あ、カカオトクに 今のカカオトクに カカオトクの 負担してもらったよ 良いな 良いな みんなダイエット あ、良いな 良いな 今のカカオトクは 今のカカオトクは今の2時? 3時、3時ぐらいも 俺もドイエット 어 으 지금 그 모두 혼자 인수 너무 많아 라고 말했지요? 알겠는데 다이어트 救急자 대기시켜야 된다고? クックククク 俺の僕は一番最後の曲出るかもしれないからそこまで体力がいけるかどうかの民主主の問題です 아, 다들 카카오토크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카카오토크의 회사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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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그거는... 지금 가능할 것 같아 다들 지금... 지금... 다들 공유가 가능할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루탄 아,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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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회사에서 파이팅이 엄청나요 그래서 오늘 3시까지 지금 계속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LINE 회사에서 파이팅이 다행히 여러분이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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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그냥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노래를 하고 싶네요 노래하고 할까요? 저... 또... 제레비님이... 그거 또... 뭐야... 그... 그... 류산비 보고 저와 함께 또... 여정을 시작되신 분이기 때문에 WITHOUT YOU 1절만 불러볼까요? 근데... 제가 노래를 지금 크게 부를 순 없어서 제가 노래를 지금 크게 부를 순 없어서 이... 번호할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잠깐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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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MR 좀 찾고 있거든요 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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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괜찮을까요? 아... 왜요?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새로고침 한번 해보세요. 안되시는 분이. 리코장, 새로고침은 일본어로 뭐예요?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와이파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는 없지만 뭔가가 조금 불쾌한 것 같아요. 조금... 뭔가... 랜선이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어디 붙여... 메모리... 왜 없지? 메모리 찾기 왜 이렇게 힘드니? 어! 있네요. Without you. 잠깐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위드아웃이오 기크 센타인 나게도네 근데 지금 가성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겠습니다 그냥 뭔가 그런 기분 있잖아요 노래하고 싶다 이런 느낌 이렇게 하면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어때요 여러분들? 다이렉트 마이크라서 목소리가 다이렉트로 빠지는 경우에 있어서 손 소리까지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 자기 소리도 잘 들리죠? 너무 좋아 하고서 하니 da 이런거 acceslai 목소리 잘 안 들리세요? 지사일까? 금방 세팅해서 목소리 같이 좀 봐볼까요? 지금은 목소리가 어떨까요? 지금은 목소리가 어떨까요? 여러분들 지금은 목소리가 어떨까요? 지사일까? 소리가 작아요? 아 아 아 아 지금은 울려요? 울리는 게 노래하고 싶어서 울리게 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목소리가 지금은 혹시 목소리가 어떨까요? 지금은 목소리가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는지 궁금하네요 오케이 그냥 뭐가 됐던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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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위덕 유 가사가 어디 있을까요? 음 위덕 유 가사 있으신 분 손 음 음 음 음 가사에 있는 사람 대화해 주세요 위덕 유 가사에 있는 사람 음 가사에 있는 사람 음 아 재밌네요 아 뭔가 노래 막 더 부르고 싶네요 WISH FOR YOU도 불러드릴까요 여러분들 WISH FOR YOU도聴きたいんですか 뭔가 릴럭스러운 버전으로 WISH FOR YOU 듣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괜찮나요?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하면 좋죠 아 릴럭스러운 버전으로 WISH FOR YOU 아 이거 아 근데 그 노래 너무... 좀 어려워요 릴럭스러운 버전으로 WISH FOR YOU 죄송해요 옛날 MR들 중에 뭔가 좋은 노래 없을까요? 옛날 MR... 뭔가 좋은 노래가 없을까요? 아 근데 이 노래는 락오산이 됐을까요? 아는몸이매야마 콘서트는 시간과 긴고고 싶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모두는 힘들었겠지만... 그의... 야... 楽시켰던거에요 이 곡은 뭐지? 와 이것도 있네요 마지막 라비니스는 車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호 이런 MR이 있네요 이거 한번 불러볼까요? 이게 뭐 잘 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아하 스테키나 우타키테 마음 우르르 진수가 그리워요 유유 스테키나 우타오 키떼 그렛드 마음이 가 우레시이 데스요 고맙습니다 으흐흐흐 본업이 가수구나 올해 수리공 자나이 데스요 부업 수리공 부업 수리공 부업 수리공 아영 소유고드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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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중에 체크하고 정작권이 부끄러워지지 않기 때문에 노래하면 여러 가지가 힘들어 이런 노래도 언젠가 불러드리고 싶다 이게 MRE 남자 키인가? 이거 너무 높으면은.. 잠시만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코레 이까이키 이 땜이 올까? 제가 그래서 나중에 제대로 불러드리겠다고 했어요 집에 아무도 없거나 낮에 라이브 할 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라디오 소통 꽤 오래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제가 오늘 라디오 할까 하거든요 지금 오신 분도 있는데 1시간 40분정도로 제가 너무 달렸어요 근데 이게 뭐 방송에 남겨질지 모르겠지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함께 해주신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주 수요일날 또 인수요일날 영상 올라갈 때 그때 제가 또 한번 1시간 전에 놀러 올 수 있으면 놀러 올게요 그때 또 많은 이야기 하면서 대화 나눠요 아니요 음.. 아이고 어.. 잠깐만요 이거 어디갔니? 아일로 가edsiębior 어 럭키박스가 또 왔네요 여러분들 그때 본 거 아시죠? 럭키박스 한 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럭키박스을 초이스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3번에 아깝다고 했으니까 또 3번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깝다 아깝다 감사합니다 나도 기다려주세요 야아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아 아 아 아 마지막에 라디오의 끝이 정말 미안한 끝이었어요 아 아 이런 기분으로 바이바이 하는 게 아깝다 하지만 또 수요비에 아이사드시니 그런데 이제 안 내나가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쉬운 기분으로 라디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오늘 소중한 시간 너무 감사드렸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나미스터님 어 나미스터짱 체크스루 까라네 깔아 두지 마시다 미나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yeah 약속 광고 약속 영원 영원 네 네 네 약속